안녕하세요. 표만두는남자 신성주 인사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여러분 제 컨텐츠 중에서 가장 기대하시는 월간견적입니다. 2022년 1월 월간견적이고요. 가격기준은 1월 18일 단어와 최저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번 월간견적은 진짜 큰 변화가 있었어요. 거의 견적의 절반정도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작년 견적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주님 왜 변경이 되었나요? 아시피 논케이 12세대 프로세서가 출시가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H610, B660이 다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가성빛기 견적을 짤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견적을 쓰면 안되는거에요. 더불어 이달 안으로 6500XT와 3050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 출시일은 대충 20일 그리고 28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3050같은 경우에는 28일 출시면 명절에 걸리죠. 그러니까 실제 구매할 수 있는거는 2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견적 쓰면 안됩니다. 꼭 올해 견적부터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1월 18일 기준으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1월달 내내 쓰셔도 문제없고 2월초도 이 견적 써도 문제가 없다는 점 상의시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죠? 눌렀을까 생각하고 시작할게요. 일단 40, 50만원대 간단사무용 인강용 견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만원대 견적은 9세대 10세대 10100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F버전 사시면 내장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안되고요. 꼭 10100노말을 쓰시고요. 50만원대 견적은 12100 쓰시면 됩니다. 어 송전님 그냥 12100 쓰면 안되요. 40만원대도 안됩니다. CPU가격에서 한 4만원 차이나고 보드가격에서 5만원 차이나기 때문에 일단 12100으로 짜면 50만원 써야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성비있게 혹은 저렴하게 짜고 싶은 분들은 11100 쓰시고요. 약간 더 성능 좋은 좀 오랫동안 쓸 PC를 원하시는 분들은 12100 쓰시면 되겠네요. 둘다 기본 쿨러 써도 온도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신경 안쓰셔도 되는데 혹시나 소음에 신경을 좀 쓰신다면 RSI M120 이마저의 쿨러 정도 달아주시면 좋고요. 이게 1월달부터 이제 소켓 호환이 돼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12세대 11100 쓰실거면 H610 쓰셔야 됩니다. 610 거기에다가 이제 DDR4를 사용할 수 있는 보드를 사셔야 되고요. 일단 우선 권장은 ASUS PRIME H619 M-K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싼거 쓰고 싶으면은 GIGABYTE H610 M-H입니다. 이거 쓰시면 돼요. 참고에 키바 보드가 약간 전화부 품질은 좋은데요. 일단 AS는 ASUS가 좀 더 잘되는 데다가 ASUS 12100은 아무 보드나 써도 커버가 될 정도로 저전력 CPU이기 때문에 저는 ASUS가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4대 10100을 쓴다 그러면은 H510을 쓰셔도 됩니다. 610 하고는 호환이 안 돼요. 510은 꼭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CPU를 이제 색깔을 입으로 나눠 놨어요. 보드를 이렇게 나눠 써야 된다는 거 꼭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크루셜 DDR4 3200 메모리 8기가 2개를 넣어놨대요. 어? 성전이 4기가 2개로도 4명도는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던데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요새 보시면은 구글 띄워놓고 예를 들면 넷플릭스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보면은 한 6기가 정도 메모리 먹어버려요. 구글창 여러 개 띄기 시작하면 그러다 보니까 8기가 하나만 꽂아놓으면은 내장 그래픽이 또 1, 2기가 먹고 그런 식으로 또 5, 6기가를 인터넷 창에 묻고 그러면은 추가로 뭐 다른 걸 띄우기는 좀 힘들어요. 랩용이 슬슬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근데 PC를 좀 오래 쓴다 그러면은 결국은 언젠가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 있습니다. 4기가 2개 꽂으면은 메모리 슬러시 부족하거든요. 처음부터 8기가 2개 써서 뭐 2, 3년 이상 PC를 쓴다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가격도 어차피 4기가고 8기가고 요새는 만원밖에 차이 안나서 여러분 생각에 가성비 있게 쓰시는 건 8기가 2개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메모리가 삽성 메모리보다는 분량률이 좀 높긴 한데 확실히 만원 정도 더 싸기 때문에 8기가 짜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이크로 메모리 일단 우선 추천드릴게요. 요 낮은 견적에서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안닙니다. CPU 내장 그래픽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좋고요. 보드에서 출력하는 출력포트는 D-Sub, HDMI 두 가지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요거 본인 쓰시는 모니터에 호환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S3에 500기가를 넣어놨는데요. 250기가 평소에 넣다가 500기가도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게 이유가 있는데 일단 2만원밖에 차이 안나요. 그러니까 45,000원에 250기가고 6만7천원에 혹은 6만5천원에 500기가입니다. 용량 2배 띄우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얼마 차이가 안나죠. 근데다가 요새 클린 설치 윈도우만 딱 하더라도 100기가 가까이 먹어요. 그리고 저게 250기가 짜리가 윈도우 상에는 231기가 정도가 인식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100기가 빼고 나면 130기가 남죠. 130기가 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SSD는 용량 80% 이상 쓰면 속도 좌우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80%나 쳤을 때는 70기가 밖에 못 쓸 겁니다. 나머지는 비워놔야 되니까요. 그러면 생각보다 쓸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죠. 사진 좀 올리고 영상 좀 올리고 거기에다가 필수 사무용 프로그램 깔고 나면 용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500기가 가는 게 확실히 편리할까라고 생각해서 500기가짜리 넣어놨습니다. S31, MX500, 웬디 블루가 제가 생각하는 최저 마지노선 SSD이고요. 그 외에 더 싼 제품들은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셋 중에 선택하시고 가격 차이가 5천 이상 난다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한 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500W 파워를 일단 추천을 했는데요. 이거 태클 거시는 분 가끔 있더라고요. 성전이 400W짜리도 있고 350W짜리도 있는데 그런 걸로도 커버되잖아요. 네, 그런 걸로도 커버가 됩니다. 다만 제가 500W를 넣어놓은 이유가 불량률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많은 아끼고 불량률이 대폭 늘어난 거는 솔직히 권장할 일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만원은 들더라도 확실하게 불량률이 낮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500이나 하이퍼 K500이나 A12 시소닉 500 요 중에 선택하신 게 PC를 오랫동안 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2만째 케이스는 없는데 이 케이스가 좋아서 넣었다기보다 일단 사무용도 케이스에 적합합니다. CD롬을 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저 정도 사양에 시키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쿨러를 따로 다 씻을 거면 이 케이스 말고 옆에 있는 케이스 씻는 게 좋을 겁니다. 케이스 쿨러 호환폭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R4의 M120 달 거면 옆에 케이스 넘어가세요. 이거 쥐어야 되겠다. 기본 클러스도 문제없다고 해놔야 되겠다. 오해하고 잘못 쪄어 발라. 하여튼 케이스는 여러분 취향껏 바꾸셔도 됩니다. 그렇게 견적을 짠다면 12,100 본체 견적은 부품 가격이 단아 최저가 기준으로 51만 원 정도 하고요. 10,100 본체 견적은 4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인비고 뭐고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조립하고 택배비 포함하면 한 5만 원 정도는 더 추가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실 구매가가 56만 원 그리고 47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거 본체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성조님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 인터넷 인강 보시는 용 정도로 쓰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로 게이밍을 즐기겠다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롤 정도만 옵션 타입하면 돌아가고 오버워치도 제대로 안 돌아가요. 100은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기대 안 하시고 사실은 말 그대로 간단 사무용, 인강용 경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조님 저 게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견적이 얼마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100만 원 정도요? 성조님 그리 차이 많이 나요? 네. 그래픽 카드 가격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시려면 한 100만 원 써야 됩니다. 조금 더 싸게 게이밍 PC 짜고 싶으시면 6500XT하고 3050이 나올 때 사시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래픽 성능이 좀 좋아지는 거지 전체 가격이 까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80만 원대, 90만 원대 견적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1050이나 1050Ti 쓰면 좀 더 저렴한 견적이 가능하긴 한데 걔네들 성능이 너무 낮아가지고 1650보다도 월등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활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임을 제대로 하실 거면 100만 원대 견적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FHD 중사양 게이밍 PC 100만 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인텔 i3 12세대 12100F 엘드레크 전품을 쓰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요. 이게 원래 출시할 땐 13만 원이었는데 지금 품절라서 18만 원이에요. 그다보니까 F버전하고 F버전 아닌가하고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가선비께 쓰려면 12100F가 다시 정상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사시고요. 나 지금 당장 급하다 하시면 그냥 12100로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쿨러는 기본 쿨러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음이 신경쓴다면 R4-M120 쓰십시오. 케이스 호환성 문제 때문에 아까 여기서는 제가 기쿨 써도 문제 없음만 해놓고 지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여기는 케이스 호환이 되는 거 넣어놨으니까 신경쓰지 말고 기쿨 쓰시거나 M120SA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아수스 프라임 H610N-K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기가바이트 H610N-H 쓰시면 됩니다. 다만 성주님 왜 이거 B660N-K도 넣어놨어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더 주면 B660 보드로 바꿀 수 있고 B660 보드는 전원부에 방열판도 있고 엔더트도 하나 더 쓸 수 있고 USB 포트나 아니면 여러 확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PCIe 슬롯 또는 사타 포트를 조금 더 많이 달고 쓰더라도 문제가 없는 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역폭이 증가하는 거예요. 칩셋이 바뀌면서 그리고 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메모리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마이천 100도 사실 삼성 메모리나 마이크론 메모리로 한 3,400 정도는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게임 프레임이 크진 않지만 몇 퍼센트 증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약간 더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B660N-K로 넣어놨어요. 기본적으로 보드품들이 좋으면 아무래도 기대수명이 길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산에 맞춰서 H660 가든지 B660 가든지 양자특이 하시면 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메모리 크루셜 DDR4-3200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거 가지고 렌탑 좀 풀면은 어느 정도 레모봇 됩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만원 가지고는 살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1650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위에 1660하고 1660 슈퍼, 2060, 1660 Ti 전부 다 가격이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넣으면은 막 130만원 견적돼야 돼요. 그렇다고 또 성능이 월등히 올라가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0만원에 요 견적 보시고요. 조금 더 좋은 그래픽 카드 넣고 싶다 하면은 차후에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이나 2월 달 초에 출시될 6500 XT 혹은 3050 GTX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RTX인가? 근데 3050 가지고 RTX 쓰기는 좀 어렵지 않나? 여튼 그렇습니다. 그거 쓰시는 걸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120경적, 130경적 잡으시면 살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일단 1650 샀을 때는 D5 버전하고 D6 버전인데 D5, D6 버전이 사실상 가격이 똑같아요. 많은 차이 나거나 가격이 똑같거나 그렇거든요. D6 버전이 한 10% 가까이 성능이 더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D6 버전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글카를 제가 이 두 가지로 특정해놓긴 했는데 당장에 판매하고 있고 판매몰이 많은 제품을 특정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로 골라져 있는 거지 사실상 여러분이 이거 말고 다른 거 사셔도 됩니다. D6 쓰는 제품 중에서 1650 제일 싼 거 아무거나 사셔라! 라고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SSD는 마찬가지로 사타 방식 아직도 추천하고요. 하이닉스 S31 아니면 MX500 아니면 웬디 블루 중에 아까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가격이 다 비슷하면 하이닉스 S31 가장 품질이 좋습니다. 혹시나 M.2를 입문용으로 저렴하게 사고 싶다고 하면 키오시아 엑셰리아라고 있어요. 이거 M.2 제품 한 6만 7천원? 6만 8천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쓰셔도 무방합니다. 파워는 여전히 500W로 충분하기 때문에 FSP 하이퍼 K500이나 마이크로니스 클래스 2 500 혹은 시소니 A12 500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스는 게이밍 용도이기 때문에 약간 쿨링을 더 신경 써서 데이브는 에어 제품이라고 있는데 이거 기본 펜 4개 지원해주고요. 거기다 LED 온오프 기능도 있고 3만원 정도 하는데 3만원도 채 안하죠. 2만 9천원인데 스윙도어라서 열고 닫는 게 이렇게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니까 강화율이라도 깨질 확률이 좀 낮아지는 거죠. 상단 2열 수능 타는데도 어느 정도 호환성을 유지해주고요. 그러니까 3만원 치고는 괜찮은 케이스예요. 뭐 마감이나 강판 두께 이런 건 기대하시면 안 돼요. 3만원짜리니까. 그런 거 빼고 봤을 때 쓸만한 케이스 때문에 저 정도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12,100에다가 16,50 조합을 짰을 때 약 현금가 기준으로 최저가가 98만 2천 정도가 나옵니다. 부품 가격만. 물론 조립비랑 택배비 이런 거 포함하시면 대충 100만원 초 정도 되겠죠. 102만원, 103만원 정도가 실제 구매가게 될 겁니다. 자, 이 견적을 짜면 어떻게 되냐면요. 초고사양 게임은 옵션 타입을 좀 해야 돼요. 한 중업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새 뭐 인기 게임도 있잖아요. 디아트 레저렉션이라든지 오버워치, 롤, 배틀그라운드, 피파 등등 인기 게임에서는 중업 혹은 상업 정도에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사용으로 QCD 고사양 게임 하겠다는 거는 뭐 꿈도 안 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사양 게임, 상업 이런 거 안 돼요. QCD에서는. 그리고 이제 주식용도로 간단하게 쓰시는 것도 모니터 호환성 문제도 없고 뭐 CPU 성능도 그리 불편하지 않은 수준이니까 괜찮은 거 같습니다. 딱 그 정도를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에 출신적은 안 돼요. 6500하고 3050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달 말에 출시가 됩니다. 그거 나오면은 대충 110만원대에서 130만원대 게임의 PC가 짜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좀 더 좋은 프레임을 보여주는 게이밍 PC가 되는데 이 조합 그대로 가시고 그렇게 하면은 6500XT나 305으로 변경하시면 된다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40만원대 인텔 나름 고사양 게임을 위한 FHD용 PC입니다. 일단 CPU를 12400으로 변경했습니다. 성전이 12100으로 그대로 가도 안 되나요? 뭐 되긴 됩니다. 다만 12100하고 12400은 분명히 최소 프레임 유지에서 꽤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돈 투자한 만큼 게임 프레임이 좀 더 잘 나옵니다. 거기다가 지금 12100F를 제대로 살 수 없는 시기에서는 12100노말하고 12400F하고 가격 비교했을 때 고작 6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보드는 거의 똑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유가 된다면 12400F로 가는 게 분명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2400F를 넣었고요. 음... 얘는 사실 기본 쿨러 써도 되긴 한데 소음이 좀 심하긴 합니다. 기본 쿨러가 100W 남짓 커버치인데 얘가 한 100W에서 110W 남짓을 쓰기 때문에 성능이 미묘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마음에 2만원짜리 쿨러 좀 달아주면 좋습니다. 진짜 예산 빡빡하면 그냥 기쿨 쓰시고요. RSI M120S이나 얼티메이커 에픽 120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웬마음에 그냥 660부터 쓰십시오. 왜요 송전님? 램 오브 웬마음 하라는 소리예요. 램 오브 안 하더라도 B660 M-K 가십시오. 전력 소비량이 분명히 12100보다는 좀 큰 편이에요. 20W 정도 더 씁니다. 뭐 전력 제한 해제하고 쓰면 약간 더 성능이 잘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거 다 생각하면 그래도 박렬판 달려있는 제품 쓰는 거 좋고 그리고 이 정도급에서는 나중에 뭐 여러분 SS 더 달 경우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다 감안했을 때는 B660 보드 같은 게 좋습니다. 이 B660 보드가 확연히 가격이 비쌌으면 제가 추천을 안 했을 텐데 사실 이 발 아래에 있는 H610하고 2,3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 프라임 B660 N-K를 우선 추천드리고 AS가 좋습니다. 그리고 R1400본 쓰는데 충분하고요. 좀 더 가성비 모델 쓰고 싶다고 하면 기가바이트 B660 M-DS3H 쓰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MSI에는 저가형 보드가 나오지 않았고 ASRAC에는 B660 저가형이 못 쓸 정도 품질이 구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추천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거에요. 그리고 혹여나 나는 좀 고품질 보드 쓰고 싶은데요. 뭐 이거 벌써 140만원 짜리잖아요. 몇만원 더 못해가지고 보드 진짜 좀 괜찮은 거 쓰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ASUS TUF GAMING B660 M-PLUS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건 좀 많이 비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드라이버 모습에서 썼고 방률판이 월등히 커지고 보시다시피 여러 포트도 같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는데 약간 더 좋은 품질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감이 크게 되진 않겠지만요. SSD 같은 경우에는 아,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 두 개를 넣어놨는데 여전히 마이크로 메모리 써도 돼요. 근데 왜 삼성전자 메모리 넣어놨어요? 삼성전자 메모리가 불량률 좀 낮아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그래서 불편함 겪고 싶지 않으면 삼성전자 만원씩 더 주고 쓰는 거 괜찮고 램오버를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마이크로 메모리 쓰시고 뭐 이러시면 될 거 같아요. 둘 다 3400 정도는 쉽게 드라이버가 많으니까 한번 메모리 오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상은 제 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현시점에서 요 140만원대 쓸 수 있는 가장 베스트는 6600입니다. 70만원 정도 합니다. 차후에 뭐 3050 RTX나 아니면 RX6500 XT가 나오면은 약 한 60만원에서 50만원 선에 사실 수 있을 거 같은데 뭐 제 예상보다 한 5만원씩 더 비쌀 순 있어요. 요거 가면은 약간 더 저렴하게 짤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0만원대, 120만원대 견적을 짤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당장 사야되면은 6600밖에 없어요. 성전님 뭐 2060은 없대요. 2060은 6600하고 성능이 거의 비슷한데요. 가격이 한 10만원도 더 비싸고 10만원 아니라 15만원 더 비싼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시점을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성전님 뭐 AMD는 드라이버 문제가 있다던데요. 그럴 수 있지. 배그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좀 밀리는 증상이 있기도 하고 디렉트 90 기반 게임에서는 프레임이 좀 덜 나오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3060이 좋지 않나 하실 수 있는데 또 3060은 너무 비싸. 그건 지금 90만원 가까이 하더라구요. 그다보니 가성비 생각하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RX 6600, 70만원 주고 사라고 추천 드릴게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3050 사십시오. RTX 3050 사면은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니까요. 성능은 조금 떨어질 거에요. 자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SATA 방식 안 쓸게요. 웬만하면은 M.2 쓰십시오. SATA 방식하고 M.2는 분명히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형형팔 옮길 때도 체감을 할 수가 있구요. 게임 로딩 시간도 확실하게 단축시켜줍니다. 요거 비교 영상도 저한테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요. M.2 SATA라고 침 나옵니다. 추천 제품은 삼성은자 970 EVO PLUS를 우선 추천드리고요. 이거 추천하는 이유가 하이닉스 P31 500기가가 품절입니다. 이게 들어오면은 하이닉스 거 다시 써도 되는데 품절로 해서 가격도 올랐고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970 EVO PLUS 쓰면 될 거 같구요. 좀 더 고성능 원하시면은 PN9A1 쓰시면 되는데 요거 가격은 970 EVO PLUS 오히려 싸요. 하지만 AS가 1년이라는 거 감수하고 쓰셔야 됩니다. 성조님 이거 둘 다 좀 비싼 거 같은데 더 싼 건 없어요 하신 분한테는 키오시아 엑셀이아를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한 7만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2만원 싸니까 차이가 안난다고 할 수는 없겠지.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사실 6600이나 뭐 6500 이런 정도 급에서는 600W로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니X 클래스 2 600W 추천하거나 시선의 A12 600W 혹은 FSP 하이퍼 K 600W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데이븐 케이스 요거 쓰셔도 되고 알고즈 벤티 C40이나 C60 쓰셔도 되고 대한 케이스 미 11 쓰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요중에서 선택하시거나 돈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에스프레소 CT S700 케이스 쓰시는 것까지도 고려해봐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요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마이천 사비에프에 6600 해서 총 견적은 다나와 현금 최저가 기준으로 140만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실 구매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립비 포함하고 택배비하고 들어가면은 145만원 정도가 나오겠죠. 요렇게 견적 짜시면은 자 i7, i9을 이기는 게이밍 성능을 가진 CPU가 124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 프레임이 매우 잘 나올 거고요. 이 12400F가 아무래도 코어닥 성능도 좋아가지고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하기에도 정말 괜찮습니다. 5 정도 영상 편집도 가능해요. 5600X하고 비슷한 등급의 영상 편집 성능을 보여주고요. 거기에다가 뭐 아까 얘기했던 간단 사무용도나 영상 보는 거 이런 건 당연히 다 잘 될 거고 게임도 5 정도 고사양 게임까지 프레시디에서는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사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용도로 사용할 가정용 PC의 표준 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100만원 정도만 짤 수 있었는데 지금 140만원 좀 줘야 그런 가정용 PC로 적합한 다용도 PC가 완성된다는 점 좀 안타깝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살만한 가성비 PC야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하여튼 간에 여기서부터 여러분 게임 PC를 구매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혹은 영상 편집을 하신다면 메모리는 16기가 두 개로 늘려주셔야 여러분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40만원대부터 140만원대 견적 같이 보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더 부탁드리고 잠시 쉬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인텔 160만원 220만원대 게이밍 견적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상호 고사양 게이밍도 가능한 PC고요. 이제 주식 반응성이 필요한 주식 스캘핑도 잘 될 거고 포토샵 영상 편집 이런 거 다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다만 돈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하겠죠. 여기서 CPU는 두 종류를 넣어놨는데요. 일단 i5입니다. 둘 다 12400F와 12600KF로 넣어놨습니다. 성주님 12500도 있고 12600도 있는데 왜 이걸 넣어놨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12600 같은 경우에는 6코어 기반 CPU입니다. P코어 6개가 들어가 있고요. 11500도 6코어 기반이고요. 11600도 6코어 기반입니다. 그럼 12600K는 뭐 달라요? 12600K랑 KF는 10코어 기반입니다. E코어가 들어가 있어요. E코어는 효율코어라고 불리는 Efficient 코어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멀티 성능을 좀 뻑튀기 시켜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 P코어 위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퍼포먼스 코어. 사실 저게 중요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의 영상 편집, 음악 작업, 렌더링 혹은 게임 하나 틀어놓고 다른 거 여러 개 틀어놓을 때 게임을 다중으로 트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게임하면서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이처 600K가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11600K나 11600KF는 캐시 메모의 영향도 조금 더 커서 게임의 성능도 좀 더 잘 나옵니다. 깡클로도 좀 높고 그러니까 이 노멀 제품들하고는 분명히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다용도로 쓰실 때는 11600K나 11600KF가 좋고 그리고 게임밖에 안 한다 그럴 때는 11400과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11400하고 11500 노멀, 11600 노멀은 성세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저 둘 중에 선택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럼 11500하고 12600은 사면 안 돼요? 꼭 그런 건 아니고 만원, 2만원 밖에 차이 안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깨알 수 있기 때문에 12500이나 12600 써도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2만원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안 넣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더불어서 아직도 10세대, 11세대 i7, i9 쓰시는 분 있는데 새로 사시는 분, 미리 사시는 분 말고 이거 새로 사면 호구밖에 안 돼요. 진짜 호구예요. 왜 호구인데요? 12600KF가 11900KF를 이겨요. 그냥. 근데 11900이 지는데 11700 이런 거 들고 와봤자 답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12600KF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세대는 이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드조차도 B660에 나와가지고 15만원에 커버되거든요. 그러니 구형제품 비싼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어요. 자 여튼 예산이나 사용 용도에 따라서 12400F나 12600KF 양자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600KF라는 K랑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K 쓸 것 같긴 해요. 가격이 3000원 차이인데 내장 그래픽 있는 게 좋지. 나중에 12600KF가 한 34만원 35만원 이 정도로 원래 가격대로 찾아가면 그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는 12400F나 12600K나 똑같이 팔라딘 400 쓰시면 됩니다. 3만원짜리 쿨러도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쁜 쿨러 원하시면 RC410 써도 되고요. 조성쿨러 원하시면 트리니티 7.0 쓰셔도 됩니다. 청년이 근데 제가 듣기로 인터넷 사이트 보니까 뭐 장력문제 얘기가 있던데요. 얘네들 다 장력문제 없는 거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 추천드린 겁니다. 일부 쿨러는 장력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귀퉁이가 세게 눌린다든지 중앙 접촉면에 전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온도가 높게 나온다든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천하지 않는 쿨러들은 따로 확인을 별도로 해 보셔야 돼요. 장력문제가 없는지 그러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력문제가 뭐 동작 이상 정도까지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그럴 것 같았으면 12세대 이미 다 리콜 당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오버클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12600K든 뭐 KF든 AK620 이상의 쿨러 쓰시면 좋습니다. 공랭 상급 쿨러 혹은 2열 이상 수냉 쿨러 쓰셔야 오버클럭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터프게이밍 B669 N-Plus를 넣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2400K 쓰기에도 좋고 12600K 쓰기에도 아주 좋은 보드예요. 드라이버 보습패 사용했고 10페이지에 고품질 보드거든요. 방열판 커다란게 들어가 있어요. 다만 조금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 싶으면 기가바이트 게이밍 X 쓰시면 됩니다. 얘도 드라이버 보습패 썼는데 8페이지로 페이지 숫자가 약간 부족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급 쓴 데는 2번 써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1번이 우선시 되는 이유는 2, 3만원 비싸더라도 그만큼 AS가 잘 돼요. 여러분 코이 거, 인텍 거 이런 거 쓰시면 AS 확실히 잘 되거든요. ST-COM 기가바이트 PC 디렉터나 아니면 JCM 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편하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1번 선택하시고요.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12600K 가가지고 오버클럭 하고 싶은 분들은 CPU 오버를 램오버는 여기 셋 다 되거든요. 근데 CPU 오버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Z690 보드 써야 되는데요. Z690 P 정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D4용 보드 꼭 사시고요. 바퀴포는 괜찮은 보드긴 한데 현 시점에서 품절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몬스터헌터 주는 쿠폰 이벤트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굳이 바퀴포를 선호할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자 그렇게 취향껏 예상껏 선택하시고요. 보드 셋 중에 뭐 써도 상관없어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승전자 DDR4 메모리 8기가 2개를 선택시켜놨는데요. 요거 그냥 고장 잘 안나고 그리고 쓸만한 메모리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그냥 기본이야. 여러분 메모리 오버 좀 각잡고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리조스나 플레어 메모리 쓰라고 그러잖아요. 3200에 CL14 근데 요거 둘 다 지금 품절이에요. 물건 들을 때까지 기댔다 사시거나 당장 급하다 싶으시면 대처품을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어떤 거 쓰냐 되면 옆에 가보면 팀그룹 티 크레디 이거 어떻게 있지 크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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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퍼트 메모리 아 이름 어렵네 하하하하 요 메모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비다이 기반의 CL14 3200 메모리거든요. 가격이 15만원 정도 저렴하니까 8개월 두개 튜닝 메모리 오버 잘 되는 것 치고는 저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가성비 3600 SNP 메모리 어떤데 하시는 분 있는데 적용이 안돼요. 차지 마십시오. 왜 적용이 안돼요? 비유유권 보다 오버가 잘 안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12400이나 12500 노멀 쓰신 분도 많은데 노멀 제품 사시면 SA 전압이 고정되는 버그가 있습니다. 이게 버그인지 일부 의도한 건지 모르겠어요. 고쳐줄지도 알 수 없고 그 경우 SA 전압이 시스템 에이전트 전압인데 메모리 컨트롤러가 이 전압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 메모리 컨트롤러가 제 성능이 안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3600 SNP 메모리 대다수가 적용이 안됩니다. 이거는 서든에서 튜닝 메모리 수입에 오는 가장 큰 회사 거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한거야. 그러니까 3600 SNP 메모리 사고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 이랬다던데 안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안된다 그래도 책을 못 지니까 3600 SNP 메모리는 구매하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오버 할거면 그 문제 때문에 K버전 CPU를 사야되요. 12600K나 12600KF 사야지 메모리 오버가 어느정도 먹힐겁니다. 그냥 여러분 12400F나 12500노만 이런거 쓰실거면 33전 메모리 8개 2개 쓰십시오. 그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3060 Ti 이거는 종류 안 골라드릴게요. 그냥 이중에 제일 싼거 쓰십시오. 제일 싼게 122만원인가 그렇더라구요. 제일 싼거 쓰시고 어 이게 좀 가성비가 없는거 같은데요. 비싼거 같으면 하시는 분은 약간의 불편함 감수하시고 6600XT 쓰시면 됩니다. 이게 드라이버 문제로 몇몇 게임에서 프레임 드랍이 심하게 일어나거나 뭐 깜빡인 증상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 감안하고 쓰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 2번 이거 선택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아 저는 예산이 2번 선택할 예산인데 2번의 불편함을 겪고 싶진 않아요. 하면은 6600XT보다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호환성 문제는 없는 RTX 3060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600KF까지 가신다 그러면은 웬만한 극화 다 커버되긴 해요. 뭐 3080 이런 것도 커버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3080은 성능이 4%만 떨어져도 좀 아쉽거든요. 200만짜리 극화잖아요. 어 그런거 쓰실때는 어 12600K보다 한 4% 성능이 잘 나오는 12700KF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80이나 6800XT 이상급은 12700KF 쓰시는걸 권장드린다는 얘기에요. SSD 같은 경우에는 970 에버 플러스 500GB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왜요? P312 500GB가 품절이라서요. 가격이 지금 역전됐어요. 이게 좀 더 쌉니다. 삼성전자께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될 것 같고 어 좀 더 고성능 제품 원하시면 PN9A1 쓰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 게임 용도에서는 둘이 별 차이는 없어요. 대용량 파일 옮길 때만 차이가 좀 나고요. 그리고 음 뭐 예산 부족하면 하이닉스 S3을 쓰시고요. 하여튼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클리니스 클래시 2 600 넣어놨는데 요거는 마이1400에다가 뭐 6600XT 요런거 쓸 때나 쓰시고요. 여러분이 마이1600K를 보신다면 700W 스탠더드급 쓰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가성비 제품인거고 돈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요거 3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클리니스 클래시 2 650 골드 쓰시면 됩니다. 저렴한 골드급 파워고 전기료가 저감되기 때문에 8% 정도 나중에 이 돈 투자 한 만큼 회수할 수가 있을 겁니다. 3년만 쓰시면 자 그렇게 해서 12400F에 6600XT로 견적을 짜시면요. 약 165만원 견적 정도 나옵니다. 뭐 공비 이것저것 다 놓고 하면 170만원대라고 봐야돼 사실상 12400F에 6600XT 나오면은 배그 오버워치 로아 뭐 이런거 지길 때 프레임 진짜 잘 뽑아줘요. FHD 중상업이나 상업에서는 100프레임 이상 뽑아주니까 FHD 144 모니터 쓰실 때 요렇게 짜면 참 가성비 좋게 쓸 수 있고요. 140 견적보다는 확실히 높은 프레임 보입니다. 한 20% 높은 프레임 그리고 존버형 견적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글칸 빼고 똑같은 조합을 사시면 돼요. 다만 이제 12600K나 12500 노멀 제품 F 안 붙은거 요런거 쓰셔야 됩니다. 이거 존버 견적되는데 위에거 사시면은 100만원 견적 밑에거 사면 90만원 견적됩니다. 완전 똑같이 고르시고 요렇게 CPU만 요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글칸은 빼고 그리고 12400F 3060 견적 아까 얘기했다시피 6600XT 보다는 다소 성능이 떨어지지만 어 호환성이 좀 더 좋은 요 견적으로 가면은 6600XT 사용한 적보다 게이밍 프레임은 10% 정도 소득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다이렉트 9,11 기반 게임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GPU 가서 사용하는 작업도 있잖아요 영상편집 같은거 할 때 그런거 할 때 좀 더 권장하는 권장하는 사양입니다. 그리고 뭐 그래픽 드라이버도 깔고 지울지 모르는 컴 초보용은 이쪽 견적으로 가는게 편할겁니다. 아니면은 뭐 AMD 그래픽카드 특성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갈거에요. 혹시나 포토샵이나 편집 같은거 겸한다면 램은 16기가 두개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400F의 3960 견적은 170만원 초중반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2600K를 간다 난 예산이 좀 여유있어서 그리고 3960K를 간다 하면 220만원 견적이 돼요. 220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으로 들어갈거고 뭐 조립비랑 택배비 생각하면 225만원 정도 들어갈텐데요. 이러면 이제 견적이 크게 뛰죠. 50만원 가격이 뛰죠. 그럼 좀 달라요? 네 다릅니다. 일단 게이밍 프레임이 3960이나 6600XT 쌓는 것보다 한 15%에서 25% 가까이 띕니다. 그러니까 3960 대비는 25% 가까이 뛰고요. 6600XT 대비는 한 15%도 띕니다. 확실히 게임 프레임이 다를거고 이 정도쯤 되면 프레시디 상업으로 대부분 게임 100% 정도 뽑아줍니다. 아주 초고상 게임 아니면 그런데다가 이제 12600KF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프레임 방어도 좀 더 좋고요. 캐시 메모의 용량이 늘어나서 더불어서 그것도 좋습니다. 이거 쓰시면 아까 영상편집 얘기했을 때 멀티 성능이 증가해서 더 좋다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거기서도 더 좋고 주식할 때도 코어 클럭이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빠릿함을 많게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열어먹으러 더 좋아요. 그만큼 더 비싼거에요. 예산이 200대 초준마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요 견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시점에서 3060Ti가 3070하고 가격이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어 한 10만원 차이 안나게 3070 구할 수 있다면 저거 3070Ti 대신 3070 쓰시는게 더 좋습니다. 자 적어드릴게요. 3070이랑 3060Ti 가격이 비슷해서 어 10만원 차이 안나면은 3070으로 12600K랑 짜는게 좋습니다. 요렇게 적어드리겠습니다. 뭐 그 경우는 대충 230 견적 정도 되겠죠. 자 그렇게 인텔 160에서 230만대 게이밍 PC 견적 그리고 존버형 견적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은 AMD 200에서 230만대 견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견적에 대해서 할말이 있는데요. AMD 견적 제가 지금 5600X를 추천하면은 니가 지금 AMD 잠버도 있고 AMD 빨라서 그런거 아니냐 하실수 있는데 사실 실구매가 보면은 5600X하고 12400F하고 얼마 차이 안나요? 3만원인가 차이 납니다. 보드 가격이 아무래도 5600X가 조금 더 싸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보드가 그 정도 차이 밖에 안나니까 5600X도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냐면은 일단 멀티 성능은 둘이 큰 차이 안납니다. 둘이 큰 차이 안나서 포토샵 영상편집 이런거 할 때 비슷할거에요. 그리고 국내 온라인 게임을 했을 때 기준으로 봐서는 5600X가 프레임이 좀 더 잘 나와요. 뭐 롤리라던지 배그 오버워치 이거는 분명히 5600X가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뭐 내가 알기로 레인보우 시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음 또 뭐 스팀 게임들 중에서 고사인 게임이라고 부르는 애들 있죠. 그런 것들은 12400이 좀 더 잘 나오더라구요. 근데 이거 겹차가 서로 크진 않아요. 뭐 다 합쳐봤자 보통 3에서 5% 사이라서 그냥 엎치렛띠치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쪽 브랜드를 좋아하느냐 맞춰서 그냥 5600X 11400X 얀자텍이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가성비를 좀 더 챙기고 싶다 싶으시면 12400X 가는게 그래도 4만원 3만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총 견적을 봤을 때 그게 약간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5600X 까지는 아직까지 쓸만하다 정도로 한번 간추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영상편집 OK 국내 온라인 게임 게이밍 시 견적 위주로 가는 5600X AMD 견적입니다. 일단 자 CPU는 5600X ONLY 멀티팩 요거 쓰시면 됩니다. 뭐 정품이 요새 안 들어오기도 하고 멀티팩이 정품하고 차이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요거 쓰시면 돼요. 5800은 더 이상 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5800X 가격이 지금보다 한 5에서 7만원으로 떨어져야 살만한 값어치가 있지 지금 11600KF가 있기 때문에 5800X 이상급은 비추천을 합니다. AMD 견적에서는 딱 5600까지만 추천드려요. 그래서 1번 5600X 가격 33만원 이렇게만 해두겠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팔라딘 400이나 R4E 410 충분합니다. 5600X급에 굳이 수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냉은 권장드리진 않고요. 굳이 사겠다면 니안니 AIO 240 추천드릴게요. 트윈저 요소 때문에 수냉쿨러 쓰시는 분들 좀 있긴 하더라고요. 보드 같은 경우는 아스토프 게이밍 B459M Pro S 쓰시거나 박교포 450 쓰셔도 충분합니다. 혹시나 와이파이도 필요하고 난 좀 고품질하고 확장성 좋고 램오보다 잘 되는 뭐 다용도로 좀 괜찮은 거 쓰고 싶다면 B55M 박교포 와이파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거 와이파이 모델하고 와이파이 아닌 모델하고 만원 차이 안나니까 그냥 와이파이 모델로 쓰십시오. 와이파이 모델 사면 와이파이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 블루투스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선 마우스 무선 헤드셋을 때 좀 편합니다. 성년이 나는 극한의 가성비를 원하는데요 하시는 분은 아수스 EX-A320 게이밍 쓰시는 분입니다. 이거 뭐 보드 7만원도 안해요. 이거 쓰시면 극한의 가성비입니다. 5600X에 요거 조합 딱 했을 때 12400하고 비교해도 차이 없는 가성비가 나와버립니다. 다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 메모리 오면 되는데 CPU 오버나 PBO가 안됩니다. 그래서 성능은 조금 떨어져요.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진짜 미묘하게 떨어지니까 벤치돌로도 잘 티가 안납니다. 여튼 1, 2, 3번 주기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DDR4 8기가 2개 추천드리고요. 요걸로도 3400 정도 오버가 잘 됩니다. 오버하고 쓰셔도 되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박격포 B550 보드 쓰신다면 이 팀그룹 티퍼스 CLC8 3600짜리 저렴한 튜닝 메모리도 XMP 적용이 잘 됩니다. 근데 이건 B450 보드에는 안되는 경우 종종 있으니까 550 박격포 쓸 때만 요 메모리 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튜닝 메모리로 오버클럭을 하겠다 3733까지 그런 분들은 이제 플레어 메모리를 우선 추천드리는데요. 지금 플레어가 품절일 겁니다. 8개가 2개는. 16개가 2개는 판매하고 있던데 이 경우에는 이제 차선책인 아까 전에 얘기했던 팀그룹 키 크레이트 익스퍼트 메모리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15만 정도밖에 안하고 충분히 오버가 잘 되는 비다이 기반 메모리이기 때문에 요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 개념인 지포스 RTX 3070 종류무관 가장 저렴한 제품 쓰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3060 Ti 쓰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3060 Ti 쓰는 것보다 왜 나왔냐면 둘이 가격이 거의 비싸거나 아니면 한 10만원 정도 3070은 비싼데 3070이 3060 Ti 보다는 분명히 게임 프레임이 한 12에서 15% 정도 잘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음 이 3070이 혹시 3060 Ti랑 한 10만원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 3060 Ti도 봐줄만 하고 그리고 6700XT라는 선택도 있긴 합니다. 얘는 근데 3070보다 10만원 이상 쌀 때만 선택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은 솔직히 3070 못 구할 때나 고르는 거고 상공친구 구할 수 있다면 상공친구 쓰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SSD는 지금 979 에버플러스 쓰는 게 베스트에요. 왜냐면 P31 500기가 품절이고 가격이 역전돼서 979 에버플러스가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는 게 베스트고 좀 더 고성능 제품 원하시면 PM9A1 쓰시면 됩니다. 3번 4번은 현실점에서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진짜 고성능 비싸더라도 사겠다 하신 분들은 4번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TB 쓸 생각 P31 1TB 쓰셔도 되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3070 기반으로 갈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력소비가 꽤 됩니다. 전력소비는 꾸준히 350W에서 높게는 400W까지 쓸 겁니다. 시스템 구성이 어떻게 되냐 다를텐데 그만큼 계속 쓴다고 하면 이거 골드급 파워 쓰셔야 돼요. 왜요 성조님 골드급 750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과한 거 아닙니다. 이거 쓰시면 일단 스탠다드급보다 한 8% 정도 전력소비량이 감소합니다. 그게 형광등 한 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 3-4년 쓰시면 이거로 올린다고 썼던 2-3만원 차익들 있잖아요. 다 커버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1번 혹은 2번에서 선택을 하십시오. 다만 예산이 진짜 부족해서 그 3-4만원 혹은 2-3만원 더 깎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3-4번 마이크로닉스 스탠다드급 쓰시거나 하이퍼케이스 스탠다드급 쓰시면 됩니다. 진짜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죠. 가격이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L530은 여러분 CD롬 달아야 될 때 선택하면 괜찮고 공략으로 짜고 그리고 CD롬 필요 없고 공략으로 잘 짜고 싶다 하면 S700 쓰시면 괜찮고요. 나는 순행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해치 8 아니면 3000M 타이탄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이 넷 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3060 차이로 짜면 약 약 200 23만원 정도가 현금 최저가 기준으로 잡힐 거고요. 실 구매가는 한 210만원 정도 될 수가 있어요. 3070에 수냉 넣고 B50 거기다가 750 골드 파워 넣고 완전 고급지게 짰을 때 230 정도입니다. 실제는 3060 태아하고 3070 하고 나머지 똑같은 공략 가고 똑같은 스탠다드급 가고 B40 가고 그러면 가격 차이는 10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200에서 230 사이에 견적을 짤 수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튼 이렇게 짜면 일단은 3060 Ti로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600K의 3060 Ti가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고 경쟁사의 12400F와 비슷한 게이밍 성능 거기다 멀티 성능도 비슷해요. 5600X와 3060 Ti 조합자면 프레시디 144 모니터 쓰기에 적합한 수준의 게이밍 성능을 보여준다. 물론 완전 풀업 초고사양이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 적당히 옵션 타입하면 100프레임 이상 뽑아주기 때문에 프레시디 144 게이밍 즐길 수 있는 사양이라고 보면 돼요. 3070을 가면 2080 Ti와 비슷한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전세대 최고급 그래픽카드하고 그래서 FHD에서는 거의 모든 게임 풀업을 해도 됩니다. 물론 244 쭉쭉 뽑아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풀업을 할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QHD 중업이랑 상업 정도로도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사양으로 올라가요. 3070부터 여러분 QHD 모니터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4K까지는 도검감이 있으니까 그걸로 게임하기는 어렵고요. 5600도 충분히 멀티성능이 괜찮은 CPU이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영상편집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견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내 온라인 게임 위주 인기 게임 위주로 하신다면 이게 12400F로 12400F로 짰는 것보다는 좀 더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물론 12600K랑 비교하면 조금 처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5600X 견적은 그럭저럭 살만하다 정도로 평가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이제 진짜 고사양 게임을 즐겁게 즐기고 싶다고 할 때 권장하는 260만원에서 350만원대 인텔 최고급 게이밍 PC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KCD에서 100에서 144프레임을 상호 정도로 뽑아줄 수 있고 원컴 방송이나 렌더링 인코딩에도 괜찮고 영상편집에도 참 좋은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선 추천드리는 CPU는 12700K나 KF입니다. 현 시점에서 KF는 품절이에요. KF가 아마 50만원이나 48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여기 품절이 나서 어쩔 수 없이 12700K를 사용해야 되고 그거는 55만원 정도 합니다. 성주님 이건 너무 비싼데요. 12700K로 쓰면 어때요? 그것도 괜찮아요. 12700K로 쓰면 49만원 정도 하고요. 12700K로 쓰면 44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가성비가 12700K로 월등히 좋은 거 아닌가요? 맞긴 합니다. 다만 12700K로 작업을 하거나 게이밍을 즐길 때 재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전력자 해제 작업을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거는 설정을 해서 써야 되는 CPU이기 때문에 초보자용어한테 권장하기 좋은 CPU는 아닙니다. 물론 조만간 영상으로 전력자 해제하는 방식을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i9은 언제 쓰는데요? 이거는 진짜 최고급 PC인데 렌더링, 인코딩, 영상편집, 다중게이밍 이런 거 할 때 원컴 방송할 때 확실하게 좀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i7 대비 다수 견적액이 뻥튀기가 됩니다. i7은 비싸봤자 55만원인데 얘는 이제 80만원 돈에 가깝거든요. 싸도 75만원이에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1, 2, 3번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게이밍 프레임 차이나 아니면 CPU 성능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의미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1, 2, 3번 선택하시고요. 마이천 700이나 마이천 그 700KF K 이런 것들은 어센 C3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근데 어센 C3는 약간 소음이 있고 성능이 잘 나오는 쿨러라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소음이 낮고 성능이 조금 덜 나오는 쿨러 쓰겠다면 NH-D15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천 900 쓸 때는 순행 쓰십시오. 그것도 X73 정도 쓰는게 좋습니다. 마이천 700은 솔직히 여러분 오버쿨러 할 거 아니면 순행 굳이 안 가도 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온도 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크라켄 같은 순행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천 700 노멀은 그래도 좀 더 낮은 쿨러 되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AK620 정도 낮추셔도 되는데 전력 제한 해제한다 그러면 더 낮추시는 건 추천 안 드립니다. 일단 공략 상급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쿨러 CPU 종료 보고 사용 정도 맞춰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라임 Z690 P를 추천드립니다. D4 보드 이거 우선 추천드리고 얘 정도면 사실 11900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다만 11900에 오버클럭을 하겠다 그러면 터프 게이밍 플러스 정도 가시면 좋은데요. 성료 이거 말고 좀 더 저렴한 거 없나요? 하시는 분한테는 H670 터프 프로를 추천드릴게요. 딱 거기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종종 B660에 되지 않나요? 하시는 분인데 사실 11700 정도는 B660으로도 웬만한 보드에서 커버가 되는 건 맞는데 드라이브 모습에 들어가 있으면 다 커버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구분할 줄 알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B660 추천하기가 참 애매해요. B660에 전원부 품질이 좀 고급인 애들은 12700K 같은 게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써도 되는데 그걸 여러분 구분 못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추천하기 좀 애매하고요. 12900 정도 되면은 어지간한 품질을 커버가 안 됩니다. 12900 전력자로 해제하려면 전력소비량이 250W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제 고품질보드라고 하는 것들을 써야 되는데 B660 고품질보드는 아까 말씀드릴때 H670 터프프로보라도 비쌉니다. 막 30만원 해요. 아니면 그거는 가격이 비슷해요. 20만원 중반대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면 솔직히 그 돈씨 알죠? 그 돈씨 2, 3만원 더 주고 그냥 Z60 보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Z60 보드 보십시오. 12900K 보시면 그리고 12700K도 사실 그냥 Z60 쓰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요정도에서 선택하세요. 혹여나 나는 기왕 12900K 쓰는 거 좀 고품질보드 쓰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이러신 분들은 스트릭스 Z60 A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성년이 왜 이거 이거 위에도 있는데 이거 써라 그래요. 있긴 있지. 이거 막시 히어로나 막시 트립 아니면 아펙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DDR5 전용 보드예요. 그다 보니까 여론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매우 떨어져요. 지금 DDR5 메모리가 DDR4 메모리 조금 오버했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가격은 2배 이상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번 중에서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도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DDR4 쓸 거면 12세대 왜 가요? DDR5 써야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 영상 안 보셨구나 제 영상 보시면 DDR4 3600만 찍어도 4800짜리 DDR4 보드 아 DDR5 보드보다 오히려 프레임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DDR4 보드에 램 오버 조금만 하고 쓰거나 XMP 메모리 사서 쓰시는 게 여론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성비가 좋을 겁니다. 아참 아 여기서도 꼭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논케이버전들 CPU들은 SA 전환 고정되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티닝 메모리 사용하는데 매우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램 오버를 제대로 할 생각이 있다면 K버전 사용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원래 제가 G스킬 플레이어 메모리 강추 드렸는데 이게 품절나버렸어요. 두 달 내내 추천했으니까 품절나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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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말고 립저스를 대처할 수 있었는데 립저스도 품절나버렸어. 지금은 이제 팀그룹 엑스퍼트 메모리 CL14-3200 짜리 이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품절나버렸는데 뭐 추천드릴지 모르겠는데 이거 품절나버렸는데 좀 비싸더라도 그 G스킬 트라이던트 논RGB CL14-3200 짜리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K버전 cpu cpu 쓰시면 티포스 3600에 CL18 메모리를 가성비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Z60 피보드 호환성 목록이 있으니까 요 프라임 Z60 피보드에 요 2번 메모리 쓰시면 그나마 좀 가성비 있게 짜고 그리고 DDR5 4800 메모리 쓰는 거랑 흡사한 성능 혹은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용도 쓰시는 분들은 메모리 용량이 중요하지 사실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분들은 삼성전자 메모리 16기가 2개나 32기가 2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어로 모드를 만약에 선택했다면 저는 D5 미래보고 사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D5 램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지금 6000 XMP 메모리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 6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거 달고 쓰시면 당연히 프레임은 좀 잘 나올 겁니다. 가격이 진짜 노답이라 그렇지. 자 그렇게 보드별 혹은 사용 용도별 메모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3070 구할 수 있는 게 제일 싼 거 사시는 게 베스트고요. 그 다음이 3070 TI 구할 수 있는 게 제일 싼 거 사세요. 근데 솔직히 얘네들 한 10만 원 차이면 3070 TI 가는 게 좋은데 20만 원 이상 차이나면 3070 쓰는 게 좀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성능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 다음에 좀 더 고성능 4K 모니터를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QHD 144 모니터를 써야 된다. 아니면 초고사양 게임을 한다 하신 분들은 3080 쓰시면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견적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만 예산이 좀 넉넉하신 분도 선택하시면 되고요. 3080 TI는 갈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40만 원 더 주고 가는 거 치고는 게임의 성능 차이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6900 XT를 쓰시는 게 초고사양 게임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전에 하지 않는 순수 작업 용도 같은 경우는 1650으로 쓰거나 아니면 그냥 K버전 사서 내장 그래픽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SSD 같은 경우는 구친구 에버플러스를 현실점에서 가장 추천드리고요. 좀 더 고성능 쓰겠다면 PM9A1 쓰시면 되고요. P31 같은 경우는 지금 500기가는 품절이니까 1TB 쓰실 때만 쓰시면 돼요. 4번 980 프로는 굳이 갈 이유가 없긴 한데 나는 그냥 제일 비싼 거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십시오. 자 3070 하고 마이선 700F로 짰을 때 공냉 집어넣고 그럴 때는 750W 파워로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니스 크리스트 750이나 GM750 쓰시면 되고요. 총 견적은 아마 250만 원에서 260만 원 사이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짜시면은 제가 지금 잘못 적어놨는데 12700에 뛰어난 게이밍 성능 가질 수 있고 멀티 성능도 괜찮아요. 다만 전력제한 해제하고 쐈을 때 멀티 성능이 괜찮습니다. 전력제한 해제 안하면 12600K랑 멀티 성능이 별 차이가 안 나요. 해제하고 나면 얼마나 더 좋아지는데요. 10% 이상 멀티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3070급의 그래픽 조합으로 프레시대에서 프로게이밍 가능하고 QHD에서 상호게이밍 가능합니다. 원컴 방송 영상 편집 렌더링 모든 등급에서 괜찮은 성능을 보여줘요. 참 좋은 견적인데요. 이거 쓰시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력제한 해제하고 써야 제 성능이 나온다. 정도 설명드리겠고요.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성전님 그냥 손 안 대도 잘 나오는 거 쓰고 싶다. 하신 분은 12700K랑 짜시면 됩니다. 여기에 3970원 짜시면 비용은 한 15만 원 정도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270만 원 견적이 좀 나오겠죠. 그렇지만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산이 한 300만 원 초중반까지 쓸 수 있으면 이 견적값 됩니다. 12700K에 3080 그리고 트윙램 좌우를 갔을 때는 344만 원 정도 최저가가 나오고 실제 구매가는 35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이렇게 가시면 3070 썼던 것보다 20% 가까이 게이밍 성능이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700K가 기본적으로 전력제한 해제를 하든 안 하든 12700K보다는 높은 멀티 성능을 보여주고 높은 싱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게이밍 프레임 방화도 조금 더 잘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작업할 때도 분명히 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요. 특히 렌더링 인코딩 할 때 작업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돈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냐 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에 근접하는 돈 투자한 거에 근접하는 만큼 성능을 더 보여준다고 얘기를 할게요. 다만 이게 좀 비싸요. 너무 비싸서 이건 진짜 나는 예산 별 상관없이 고사양으로 짜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권장 드리는 제품입니다. 잠시 손님 와서 끊겼는데 여튼 아주 고사양으로 짜겠다 하시는 분한테 요 정도까지만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12900을 간다 하더라도 물론 작업용도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게이밍에서는 별 차이 안 날 겁니다. 3080 대신 3080ti나 3080 12기가 버전이나 3090 간다 해도 게이밍에서는 10% 차이가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최고 사양의 PC를 맞추고 싶다 하더라도 요 정도까지 가는 게 그나마 약간의 가상비를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요정도로 가십시오. 자 그 다음은 아이 성냥님 저는 뭐 돈 더 투자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견작인데요. 12900K와 3080 그리고 x73 썼던 견작입니다. 12900부터는 공냉으로 쓰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테스트했는 여러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공냉으로 쓰면 온도가 90도 대를 찍거나 절제한 해제하면 90도 초과를 돼가지고 성능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순행을 써야 되고요. 저 순행 중에서도 이제 저급의 3열 순행 이런걸 커버 안 돼요. x73 같은 이제 좀 괜찮은 성능이 좋다고 하는 애들 그런거 쓰셔야지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옵니다. 요렇게 견작 짜시면 12900K와 3080 x73 순행에서 쓸 때 한 400만원 견작 나와요. 50만원 정도 뻥튀기 되는데 그 정도 투자할만 하지 않나요? 게이밍 프레임은 솔직히 거의 차이가 없고 작업 용도로 봤을 때는 투자할만 합니다. 요게 아무래도 머티 성능이 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영상 편집하거나 이럴 때 약간 더 편리해요. 그 뿐만 아니라 랜덤, 인코딩, 다른 것들도 약간 더 좋겠죠. 그리고 아 성능님 저는 이제 게임을 안 아는데요. 그러면 작업 용도로 12900K 어떻게 짜나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견적 거의 똑같이 짜고 이거 쿨러까지 똑같이 짜야 됩니다. 똑같이 짜고 자 한번 읊어 드릴게요. 잘 봐요. 일단 12900K를 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쿨러는 무조건 X73을 추천드릴게요. 조금 싸게 쓰고 싶으면 X63까지 그 이하는 별로 추천드립니다. 공랭으로는 그냥 안 보는 게 좋아요. 공랭으로 전력제한 하고 쓰실 거면 사실 그냥 12700 쓰십시오. 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터프 Z690 플러스를 우선 추천드리겠습니다. 프라임으로도 커버가 되긴 하지만 확장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터프가 좀 더 많은 포트들을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공급도 터프가 좀 더 최대치가 높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가 좀 더 착합니다. 요거 가시고 메모리는 작업 용도로 쓴다 그러면 이제 16기가 사전전자 2개 쓰시고 게임 용도로 쓴다 그러면 플레어 메모리 16기가 2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쓰시고 순수 작업 용도라서 어 그래픽카드 좋은 게 필요 없다면 1650 쓰시고 파워를 GM750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마닉 650 골드 써도 되고요. 그렇게 짜시면 되고 나는 이제 게임 용도라서 3080 넣는다 그러면 파워를 1000W짜리 쓰세요. 포커스 GX1000이나 아니면 크리스트 1050 골드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델타 850 쓰시면 될 것 같아요. 850부터 1000W까지면 요정도 사용해서 커버가 됩니다. 자 그렇게 견적자면 11900K에 3080이 한 400만원 11900K에 작업밖에 안에서 1650에 삼선 렌 2개 16기가짜리 넣으면 한 250만원 정도로 견적이 짜집니다. 자 그러면은 현저하는 가장 좋은 CPU였던 590X와 비슷한 수준의 멀티 성능 작업 성능을 보여주고요. 게임 성능은 590X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에서는 3090으로 변경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3090으로 바꾸면 견적이 600 조금 안될 정도로 올라가요. 어느정도로 가냐면 500 500 한 초? 요정도까지 견적이 올라가니까 사실 그 돈 투자한 만큼 효과는 없기 때문에 저는 별로 권장 안하는데 진짜 최고급 PC에서 가겠다 하시면 500 주고 3090으로 하면 됩니다. 밑에꺼는 작업용도로는 초고사용인데 생각보다 가성비는 괜찮죠. 250 정도 짤 수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3080이나 6900 XT 조합부터는 4K로 게이밍 하기에도 문제는 없고요. 다만 중업으로 한 60-70%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QCD144 모니터 쓰기에는 아주 적합합니다. 게임이 40 정도로도 대부분 100% 이상 뽑아주기 때문에요. 그렇게 쓰시면 좋은 PC입니다. 지금 AMD 고성능 짜는 것보다는 제게 월등이 좋을 겁니다. 보통은 가성비가 훨씬 좋아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혹시나 그래도 나는 AMD 펜이라서 AMD 고성능 짤래요 하시는 분들 위한 견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310만원에서 440만원대 AMD 펜을 위한 견적입니다. 5900X 추천드릴게요. AMD 아무리 찐 펜이라도 590X는 쓰기 좀 그래요. 지금 이게 90만원 초중반 하는데 그 정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 돈이면 여기 옆에 있는 80만원 차 안하는 12900 쓰시는게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AMD 찐 펜이라도 5900X까지만 추천드리고요. 얘는 이제 공랭콜러 쓰셔도 됩니다. 어세인3 써도 되고 농협 D15 써도 됩니다. NHD15라서 별명이 농협인겁니다. 제품이 농협은 아니에요. 녹트압 NHD15 제품 쓰시면 되고요. 온도 좀 잘 잡고 싶으면 X63이나 X73 쓰면 되고 좀 이쁜거 쓰고 싶으면 리안닛 겟 레드 360 쓰시면 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X570 Pro면 충분합니다. 이 위에급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이 위에급 가지 마십시오. 다크 히어로 같은거 이제는 넓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최고급 제품일 때 그에 보조를 맞춰서 최고급 보드를 넣어서 좀더 높은 성능을 깨하거나 확장성을 깨하거나 외형을 이쁘게 꾸미거나 그러는게 의미가 있지 이제는 사실 최고급 PC 자리를 내줬잖아요. 인텔 쪽에 그렇기 때문에 딱 요정도 급에서 약간 가성비 잡으면서 뭐 오버클럭한 데도 문제없고 확장성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가성비 있게 짜고 싶으면 비요금 게임 엣지로도 5900X 성능 자아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걸로 낮춰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작업을 한다 생각하고 짜는 견제이기 때문에 16기가 두 개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32기가 쓰라는 얘기에요. 어 예산이 좀 넉넉하지 않으면 요 삼성전자 메모리 16기가 두 개 쓰시고 조금 넉넉하시면 아까 이스퍼트 메모리 있죠. 요거 16기가 두 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튜닝 메모리 쓰고 싶으면 3700에 CLC8 아까 G6 메모리 요거 요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안나 가격이 위에 있는 이제 수동 오버 할 수 있는 고품질 메모리 별로 차이 안나니까 물론 LED 유무 차이는 있습니다. 어 나는 1번 아니면 2번에서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3070원 견적 짰을 때랑 3080원 견적 짰을 때는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3070원 짜게 되면은 300만원 초 정도의 견적이 나오고요. 3080원 견적 짜면은 한 400만원 초 중반의 견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에 맞춰서 그래픽까지 선택하시고요. SSD는 975 에버플러스 쓰시면 충분하고요. 조금 고 성능을 원하시면 PM9A1까지 보세요. 이 밑에 두 개는 지금에서는 고려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델타 850을 넣어놨는데 이게 3080 쓸 때 권장하는 제품이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3070을 쓰신다면 옆에 있는 시소닉 GM750 아니면 마이크로니스 크래쉬2 750 쓰시면 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200M 쓰든 P500 쓰든 GT501 쓰든 아니면 디파인 7XL 쓰든 DX2 쓰든 그 다섯 종류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공냉 쓰든 순행 쓰든 다 호환되는 좋은 케이스들이에요. 아무거나 쓰십시오. 그렇게 견적 짜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5900X에 3070 삼성 메모리 X570 이렇게 썼을 때 약 307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공인비 포함하고 이것저것 포함하면 3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실 구매가가 될 거고요. 혹시나 혹시나 예산이 조금 더 있어서 3560만원까지 쓸 수 있다면 3070 차이로 변경하시면 딱 그 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5900X 정도면 12700 노멀하고 비교해도 그리 쳐지지 않는 게이밍 성능 비슷하게 나와요. 게이밍 성능이 충분히 안정적이고 나온지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뭐 드라이버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 호환성 이런게 괜찮은 편이에요. 나온지 1년 넘었거든요. 비슷한 작업성능으로 12700하고 작업성능도 비슷해요. 지금도 구매 리스트에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가성비적으로 봤을때는 12700쪽으로 견적 짰는 것보다는 한 10에서 15만원 손해니까 고감수하고 뭐 전체 견적이 300만원인데 10만원 정도는 별 차이 안 나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요. ND 팬이다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은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5950이었다가 내가 빼버리고 이제는 5900으로 짠 견적인데 5900X에 3080 XMP램 X73까지 쓰면 400만원 견적이 나와요. 이 400만원 견적은 뭐랑 비슷하죠? 12900K에 3080에 X73 넣는 견적이랑 비슷하죠. 맞죠? 이게 지금 사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오버되는 개념인데 뭐 그걸 감안하고 생각해도 12900 짰는 거나 5900X 짰는 거나 견적이 비슷한거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 5900X가 12900한테는 작업성능이 좀 밀리거든요. 게이밍성능도 좀 밀리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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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골라서 못 사. 솔직히 저거 저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나 구할 수 있으려나 슈프림이나 슈프림도 솔직히 구하기 힘들고 대부분 제품 그냥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못 사는데 400만원 정도 줘야 돼요. 제품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중에서 뭐 취향에 맞는 거 구할 수 있으면 그거 넣어서 샀을 때 400만원 정도 한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980 프로가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제 정신을 사러 가면 못 사겠는데 일단 로또 되신 분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1천만원 정도야 뭐 별도는 아니다 생각하시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분들은 980 프로 2테라 2개 넣으면 베스트에요. 매우 비싸지만. 시서닉 프라임 플래티넘 아 이것도 정말 좋은 제품인데 40만원짜리에요. 뽀뽀 40만원이래. 야 이거 사오면 PC 한대 견적 아니냐. 토크 케이스. 제가 지금 실사용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요거 트윈저 효과가 있고 케이스 자체 품질도 매우 좋습니다. CNC 가공했기 때문에 마감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강판 두께에도 3T 정도로 매우 두꺼운 제품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 40만원 합니다. 자 이렇게 견적을 내버리면 950만원 견적 나와요. 진짜 로또 당첨된다고 한 번쯤 살 만한 견적이지 정신을 사기 힘든 견적이겠죠. 일반적으로는 아까 보여줬던 마이천 900에 적당한 Z690 보드 X73 쓰고 거기에 상공국을 집어넣고 하면 500만원 견적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가시는 게 권장할만한 사양인 것 같아요. 500만원? 500만원 아니야. 600만원 정도 나오겠다. 내가 아까 생각 잘못했는데 사실 고급 글카 상공국을 골라 사려면 한 600만원 써야돼. 글카 가격만 400만원이거든. 남의 견적 200만원 정도라고.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최고급 1000만원 견적부터 저 밑에 사무용도 쓸만한 40만원 견적까지 잘 달려온 것 같아요. 어때요? 도움 좀 되셨어요? 견적이 12월하고 비교하면 엄청 많이 바뀌었죠. 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견적은 재사용하지 마시고요. 오늘 견적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저 잊지 마시고요. 2월달에는 좀 더 다듬어진 견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